가봅시다 화이팅 1번 제가 하고 2번 스칭 3번 야수영 로어 타이밍 1번 로어 한번 올려 2번 가실 필요 없어요 쪼를 여섯 번 밖에 안 치고 있어요 오마이갓 여기 방벽 오마이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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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방향이 제가 이상하시잖아요 엉덩이 쫄막타 감사합니 다른 쫄드 나와 작은 애 여기서 한 번 더 움직일 때 이 방향으로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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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붙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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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